수강신청 방법 한화복 에듀는 한화복 네트워크의 다양한 강의 컨텐츠를 온라인으로 수강하실 수 있도록 준비된 교육 사이트입니다. 한화복 에듀에서 강의 수강신청 및 수강하시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. 수강신청을 위해서 먼저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. 한화복 에듀 사이트에 접속해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. 로그인하신 후 수강을 원하시는 강의를 선택해 주세요. 본인의 회원 구분에 해당되는 수강료를 선택해 주세요. 수강신청하시는 강의명과 수강료를 확인하신 후 결제를 진행해 주세요. 카드결제, 가상계좌, 실시간 계좌이체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. 결제 통화 선택을 US$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. 결제를 완료하신 후 나의 강의실을 통해 강의를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. 각 강의를 수강하신 후 수강 완료 버튼을 눌러주시고 강의별 과제가 있을 경우 과제를 제출해 주세요. 각 강의에 제시된 선택과제를 제출하시면 한화복 에듀에서 온라인 강의 수강 시 사용하실 수 있는 할인 쿠폰을 드립니다. 과제 제출은 과제 게시판으로 이동 후 제목과 카테고리 선택 후 첨부 파일을 업로드해 주세요. 쿠폰은 과제 제출 후 차주에 일괄 발송해 드립니다. 그럼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정신을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, 앞으로 갈름 과제 제출에 해 주세요. 반드시 제출을 상상에 대한 상상에 대한 상상의 상상의 상상도 방식을 제출해 주는 고정 Certificate. 그리고, electro 여기에서 첫 상상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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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상은 수강 as상의 상상은 상상의 상상의 상상에서 부터 이런 문 spacecraft을 norm Casting. 시정 기회에서의 상상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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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상이 거제 이해가 확인됩니다. 스시스는 딱 상상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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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상과